요즘 일교차가 커서 건강관리 더욱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엔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오늘 낮 동안 날이 많이 더워지겠습니다. 막바지 늦더위로 부산의 기온이 30도, 양산은 3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음 주 중반부터 낮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일부 경남 내륙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하늘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텐데요. 내륙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은 오후에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이 21.9도, 양산 19도, 창원은 19.9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부산이 30도, 거제와 남해가 29도, 양산은 31도까지 올라서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고요. 오늘 동해남부 해상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울산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부산은 당분간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부터 기온이 더 내려가서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 MBC 뉴스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양한 뉴스와 신속한 날씨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언제나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